2. 3. 밀착취즈 김 립 안녕? 내 이름은 김 립. 올해 20세. 삐숑. 벌써 20살이에요 여러분. 제가. 당신은 이제 내년이면 20살입니다. 저 언니 이제. 아직 19살이에요. 아직 19살이지만 20살 금방 와요. 그쵸? 네. 오늘 촬영 컨셉 무엇이죠? 오늘 촬영 컨셉은 나도 몰라. 알았다. 이 친구는 굉장히 러블리 러블리 한데 저는 그런 그릇을 하고 있습니다. 삐숑. 어떻게 해야 돼요? 아니 너 앞머리로. 그건 안 돼. 그립제 아니야? 어떤가요? 저기 뒤에 좀 귀돌이 같은 것 같은데. 컷. 밀착취즈 여기까지.